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제 미스테이프 D2 타이틀의 대취타 역할을 하는데 왕 역할이에요. 이제 미쳐버린 왕 역할을 잘 들었어요. 일단은 좀 다 깜짝 놀래 본 거예요. 4년 전 그 어거스트 뒤에는 랑이 됐고 오래된 어거스트 뒤에는 대립을 하네. 이 2 타이틀의 대취타는요. 가사적인 부분보다는 되게 청각적인 재미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거라 이 시각적인 거랑 청각적인 거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재밌을 것 같은 틱을 타이틀로 한 거라. 지금 오늘 마지막 시인인데요. 저 원형 감옥에 묶여가지고 랩을 하는 시인인데 지금 해가 안 져가지고 이제 타자 불려라. 이제 타자 불려라. 3... 3... 컷. 네. 됐습니다. 2일차 시작했습니다. 아우 시작했는데 툭 하나가 벌써 끝났네요. 월, 월, 술도럽게 술을 봐서 도주 출연자가 오는 거 같은데 BTS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? 지금 저희는? 배우? 김석진이랑 배우 정국 연기가 이렇게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한 번만 와달라고 와달라고 이러면 이를 것만 탁구 꽉꽉 뒤쥐에 가 누구 내 끝에 다 다 소주 말이 안 될지 음, 니가 괴로니 몸으로 태어났지 적어도 너처럼 약하지 난치 족밥되는 강제롱단지 속가 존나게 여여 너무 멋있네 눈에 왜 찢었어? 야, 어째있게 너무... 두 명이 잘 나와야지 끝이 나 먹었어, D.N.C.의 이 배추타 나 잘 나올 것 같아 제 뮤직비디오 진짜 열심히 찍어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을 하겠습니다 어허스티 화이팅 방탄소년단 화이팅 화이팅 백성 무사이고요 저기 뭐 엉마들이 있어요 랩할 때 히라드를 밟고 다니는 거예요 희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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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춤이 있는걸 안 뒤 불이 나게 이틀 전에 배워가지고 봅니다 아, 이거 물집도 다 배우고 있어요? 망할 희생 헌 희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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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건 모두 갖추지 이제는 흘불들 가져야만 만족이 될지 내가 원했던 건 왕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 푸축간에서 왜 그 사람과 눈을 맞추는지 유리를 근심하시네요 푸축간에 그 분이 망나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몰아내고 있어요 앞을 한거죠 아 수고했어 D2 택시다 잘 끝났는데 너무 재미없는 자리였습니다 왕이 습지 좀 기대돼요 D2 많이 사랑했어요 택시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택시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택시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택시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택시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택시태도yet 택시타도 많이 택시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